네, 이거 스마트 전자찌예요. 근데 이게 건전지 사이오 건전지를 넣고 있으면 여기 앞에 봉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입질이 왔어요. 입질이 한번 왔다고 생각해보죠. 오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불이 들어옵니다. 딱 하면은 위에 색깔이 변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하고 2점등, 3점등이네. 1점등, 2점등, 3점등 이렇게 불이 와요. 스마트. 그 다음에 얘가 나노 소재의 재질이랍니다. 스마트 전자찌인데 일단은 이게 고장률이 없어야 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해. 뭐 타자에서 나온 건 또 고장이 너무 많아 손님들이 막 뭐 몇 개를 사용하다 다 처박아놓고 안 쓴다고 난린 거야, 오성. 그래서 고장이 없는 스마트 전자찌 왕방울, 왕볼. 이게 주간케미 역할을 해서 낮에 굳이 주간케미를 별도로 끼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왕볼 스마트 전자케미 인기가 대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에. 올해 다른 탓에서 나온 게 인기가 많아서 열심히 많이 팔았는데 고장이 우리 너무 많아서 이제는 고장이 안 나는 것으로 해야겠다네요. 지금 테스트 중이에요. 내년 2월 달을 위해서. 고장이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많이 안내하도록 할게요. 요게 2만원짜리요. 소비자가. 근데 현금으로 하면 왕 싸게 또 드리죠. 밖에서 사라지는 중이에요. 집사는 어떤 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아마 다섯 시 하나 Ik 점심으로 예상해서odi 뱉요.